자 여러분 아무튼 이제 오션글루 이어링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 이거 샀구요 이거 일단 17성은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런 템은 17성 가야돼 그치 오 샤머니어링 얼마인가요? 오 가져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11작품이요? 네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?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? 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! 제발 얼마야? 와 590만원 존나 비싼데요? 야 이거 돈 다 털리겠는데? 일단은 한번 해보긴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제발 제발 야 이씨 이거 잠깐만 고 아 아 오케이 제발 일단 14성 만들게요 고 그렇지 14 15 주장만 안걸리면 제발 고 15 15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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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가 여기가 그렇지 강화 성공 확률 없애고 그냥 눌러요 아 아 돌아간다 이거 안되겠다 와 이거 너무 세다 이거 단가 너무 세 어 다시 돌아와 돌아와? 나 스트레이트 갈게 그냥 스트레이트 제발 15 그렇지 야 왔다 이 정도면 15 겁나 빨리 왔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고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본소가 한 2억 되는 것 같애 아 케잌 파면때린 것 같아 진짜 그러다가 아 지금 여기 억당 3만원이라고? 어지러워지러워지러워 아 아 미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몰라 아 아 한번 맞추지 마 별 아 아 나 이게 터진다고 개내끼야 이거 미친 와 와 2억 날라갔어 2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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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천 와 이거 선 넘는다 진짜 와 15성 어찌 빨리 주더라 가자 아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바로 떨어져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 아 아 아 제발 어 오케이 아 아 아 제발 무지성 강아트 간다 다시 200만원 아 아 제발 쉽다 다시 그렇지 아 제발 아 아 안 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왜 212기까지 찍으면서 겨우겨우는데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잠시 후 감사합니다 와 샤이님의 지림 너무 고맙습니다 총 4.8분만 해서 바로 그냥 무시상 하지마 막 나가면 안 돼요 진짜 막 나가면은 조져요 아니 메포가 오히려 더 쉬워 여기는 메포는 충전하면 되니까 메소는 충전이 안돼 와 그래도 다시 7,400만 벌었어 여러분 야 우리 버링스톱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도 돈 많이 모아서 순식간에 엄청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존재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더 넣어보자 15석 야 15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게 실화야? 이게 버링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니? 야 이게 20도 아니고 22도 아니고 15를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진짜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인정하지 15석인데 긴장감 좀 없지 않아 있잖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잖아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야 3 2 1 가자 아 까비 와 15 진짜 아 아 도미 떴다고? 뭐야 왜 도미가 떴어 이거 뭐 먹으면 뭐야? 잠깐만 잠깐 팥이나요? 아니 바로 팥이나요? 갑자기 도미가 뜨냐 이게 만약 저걸 내가 사올 수 있으면 태종을 마이링 만들 수 있거든요? 스카 매소로 20여 개 구매할 수 있을까요? 어 팥인데 오케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와 빨랐다 빨랐다 일단 만든다 제발 인트만 그냥 떠나 진짜 가자 오 오프에 사있어 오 그냥 쓸까 일단? 어차피 엄청 좋은 거 못 가져가 지금 여기서는 그치 버닝이니까 환불도 많이 없으니까요 이건 무조건 종교급이야 이거 진짜 써야돼 음 가자 그렇지 첫 장치 스무소에 들어가야지 형 마지막 장은 스릴있게 푸텍 아다라는 거 어떠냐고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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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고 그렇지 한 번 실패하고 완작입니다 좋아요 도미는 터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 16승 가야돼 메커는 14승에서 필요가 없어요 10 50 10 10 10 어..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어허헣 오 슈바 이거 돈 녹아 이게 와 이거 에바스 에바인데 와 이거 15마다 와 아 다시 14승 만들어줘 제발 그렇지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게 버린 서버야 이렇게 하나씩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690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9 아 아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내 큐브는 어떻게 하겠는데 강화는 내 와 잠시 후 아 이거 이제 갔다 저 멀리 갔다 이거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 조졌다 이거 어 되는가? 설마 다시 14승? 아 아 강화 존나 하기 싫어 진짜 이거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매서 수급이 주면 안되나? 야 진짜 어 잠시 후 와 솔기리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이분 코잼까지 모아왔다 우리 갈댐 가져가 갈댐 가져가 갈댐 가져가 다 주고 가시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200 찍고 넘어가기 전에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으면서 좀 해야 버린 서버 상담할 수 있거든요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제발 강화 만들어서 큐브 좀 돌리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부탁한다 바로 갈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실패랄까 이게 시바 지금 고군급이야 진짜 본 서버 가면은 버리고 다니는 거거든 이거? 근데 이게 지금 고군급이야 지금 강화는 오케이 제발 스트레이트 가자 아 아 아 3200 진짜 진짜 제발 아 이거 진짜 아 광물 아 광물 아까 남은 거 오케이 그거 팔게요 일단 먼저 금 더 사시죠 미미 좋았어 바로 그냥 즐겁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지발 그렇지 15 드디어 왔어요 와 와 16석만 딱 한 번에 그냥 가자 가자 아 고맙습니다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와 팀원분들 엄청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아 와 2천만원 우리 롤드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템 만드는 거에요 이거 지금 강화는 진짜 감사합니다 갈게요 바로 아 아 얘네 캐치 해지하고 제발 아 아 씨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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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여러분 도우드 바로 간다 그냥 자 바로 토도 할게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토 때릴게요 도미야 진짜 부탁한 15성 도미입니다 파표 완작의 15성 도미 유니 유니클 먼저 빨리 보내야겠죠 그렇지 유니클 빨리 왔어요 좋아 오히려 좋아 그대로 쭉 잘라보겠습니다 HP 15% 하 아 아 진짜 2천만원 안에 섰더라 큐브 개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매소가 보여요 매소 밖에 안 보여 남은 개수 레전널은 보여지지가 않네요 유니캐 빨리 왔다 보니까 더 사오겠습니다 내가 사이다 하다가 메소 없어서 큐브 멈춰야 되는 꼬라지는 선 넘는다 진짜 지금 버닝 메소는 안가져봅니다 덱스 와 돈 없어 깔끔하게 딱 레전드 마무리 진짜 진짜 우리 도미야 그렇지 레전드 아래 와 감사합니다 슈발 진짜 남은거 질러볼게요 제발 제발 아 아 씨발 이거 뭐야 두드른 선 넘는데 이거 미미 이제 메소 수급이 됐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템 세팅이 나쁘지 않거든요 도미에다가 우리 오션 글로이링은 못하고 강화 터트렸으니까 이걸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은 네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다시 한번 오늘 진짜 도와주신 우리 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세 글자였고 내일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